니가 내 안전 피느라 먹고 떨어질게 문광태 나 주라 사랑한다고! 사랑한다니까? 진짜 너무너무너무 사랑해! 내가 사랑한다는데 왜 너 막쳐! 왜! 사랑해! 야! 안녕하세요. 지금은 새벽 4시 11분. 진짜 오랜만에 촬영을 하러 가는데요. 정말 이번 주가 아니면 못하겠다 싶어가지고 무리하게 잡은 일정이에요. 그리고 놀랍게도 오늘 이 브릿이 아직 왔단 상태입니다. 패턴을 받을 때는 꽤 됐는데도 제가 그걸 만들 수가 없었어요. 안감재단을 마치면 다음은 심지재단입니다. 또 다시 하세요. 한 번만 하세요. 이 팩은 모공탄력 팩인데 쿨링 효과가 있어가지고 다 하고 나면 시원해지면서 뭔가 쫑쫑하게 쪼여지는 느낌이 나더라고요. 그래서 오늘처럼 완벽한 커버 메이크업을 하는 날에는 좋을 것 같아서 아침에 팩을 해주겠습니다. 오늘은 원피스 강의가 공개되는 날이에요. 올리기 전 최종 컴팡까지 마쳤는데도 새로운 과정이 공개될 때는 너무 긴장이 되더라고요. 그래서 수강생분들이 잘 따라오고 있는지 확인하고 뭔가 더 추가를 해야거나 소거를 해야 하는 게 좋을지 이런 걸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. 처음 만든다고 하셨는데도 와 진짜 바디? 실력이 너무 좋으시다. 나도 매우 빨리 만들고 싶다 했는데 저도 오늘 만들어보겠네. 지금까지 남겨주신 후기로는 한 동동 100% 정도 책 읽고 가슴을 주셔서 진짜 힘들었는데 큰 위안이 되더라고요. 너무 감사했어요. 감사합니다. 제가 먼저 해볼까요? 조금씩. 너무 감사하고 싶어요. 너무 감사하고 싶어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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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김강태야? 너무 예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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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친구 나와? 근데 안전필이잖아 그거 원래 뽑아서 버리는 거 아니야? 대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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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뭔지 똑같이 느꼈어 여기서 보면 깍재씨는 가만히 있어 왜? 위원님 지금 거의 기쁘지 않은데 샴푸에 비싸고 어? 아니야 이거 샴푸가 샴푸가가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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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장 나셨는데 둘 다 고장 났잖아 아유 어떡해 이걸 어디다 사야 될 줄 모르겠다 이걸 대접해야지 네 왜 나 나가? 아 아 아 아 아 아 빨리 빨리 나 나비포 아 나비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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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이게 최선이야 조금 무서워 무서운은 한데? 너무 예뻐 너무 예뻐 너 한입알 아니야? 안 보면 안 돼 고생하셨습니다 밥을 먹으면서 반가워 공격을 주기 피해 고생하셨습니다 팔굽 고생하셨습니다 피해 짓기 공격을 마치 피해 으 아 나 나 지금 두 번째 빵빵 먹었어요 방역 때문에 휴가 없고 두 번째는 진짜 여름휴가 없었는데 지금 거기 가시면서 기절하시나요? 아 너무 좋아요 드디어 열었다 드디어 열었다 최애 맛집 고생했어 빈즈스 너무 넓었어 너무 예쁘네 오늘 우리 소고기 사다끼 먹을 거야 제가 아보카도 구이는 두 개 시켜야 돼 있어 와 아 아 아 아 어 아 아